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모스 선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크게 세 묶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예언이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하게도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는 호세아가 살았던 시기와 겹칩니다. 호세아가 그런데 사랑의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훈발트는 아모스를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한스 볼프는 아모스서를 고성능 폭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모스가 당대 기득권층들과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출신이 궁금해지는데 그의 출신은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소규모의 농사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당대에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가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그는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따지면 평신도 성교사겠죠. 그런데 당시 여로보함 2세가 거주하였던 우상의 중심지 베델에서 그의 설교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그는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자신의 예언을 글로 써서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번성기였습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보다 큰 강대국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위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있어서 전쟁의 위협이 좀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또한 여로보함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를 회복하였고 북극 강병으로 41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번영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부패현상을 초래했는데 이런 부패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바할 숭배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지지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독특합니다. 부르지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인간이 고통 중에 환란 중에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부르지는다는 표현을 어느 곳에 찾아보아도 대부분 인간이 하나님께 통곡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지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나오는 부르지는다는 표현을 큰 음성, 거센 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찾아서 보면 한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신음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은 심한 고뇌와 애통함 가운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전달하기에 앞서 독특하게도 아모스 선은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방 나라에 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이방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다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특징으로 반복적으로 서너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네 가지의 죄가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으로 죄가 점점 자라나간다 또는 죄가 너무 많이 차고 넘쳐서 이제 그 죄를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내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특별한 죄악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메색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길르앗을 철타잡기로 지나가듯이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에게 금유를 베풀지 않고 사지를 절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금유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이곳은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사에서 블레셋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에돔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 잡은 노예를 가지고 전 세계로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인정사정할 것 없이 자신들이 잡은 노예를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람과 블레셋의 죄는 인륜을 저버린 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원래부터 좋은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동맹 관계였고 그곳에서 나는 백향목으로 다윗의 성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계약, 동맹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에돔은 애서의 후손이기에 이스라엘과는 형제이죠. 그런데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아끼고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칼로 도륙하고 궁유람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신의를 지키지 않은 죄, 궁유람을 베풀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암몬과 모합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 후손들이기에 이스라엘과는 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에서 끝나는데요. 모합은 2장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암몬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늘리다가 그곳에서 임신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 복수할까봐 그래서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던 것입니다. 씨를 말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서 이런 잔인한 악행을 저질르고 다닌 것입니다. 모합은 죽은 애도망의 분묘를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관참시를 한 것이죠. 원수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쉽게 삭혀지지 않아서 그 묘를 파헤쳐서 불태운 것입니다. 그 분노와 미움을 끝까지 그 상대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인해 유약자들을 잔인하게 대한 죄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알지 못했고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나라와 피할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국가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계 종교 박해리스트의 1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국가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국가,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아픔입니다. 신음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북한의 복음 전파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김정은 정권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에돔과 암몽과 모합은 이스라엘과 형제였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였습니다. 두로는 좋은 이웃이었고 아람과 블레셋은 언제나 함께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생각났던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촌 형제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되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찔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들은 모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데 목사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이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안했던 시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추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초장과 갈매상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은 비옥한 곤란고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매산도 아주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곳이 마를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 이방 나라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모른다고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들의 죄악상들을 보면서 그 죄악상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기심, 분노,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알고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인가? 끊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하게 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붙들고 간다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 회개하게 하소서 특별히 북한 내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천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불을 지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신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한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그 정권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두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과 13절 2장 1절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생각나는 서너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점차 잘하는 죄가 없는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죄들을 모두 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잘하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spreading